남기면 안.. 남기면 안 되지! 어디서 그래! 역시 뭐.. 안.. 안 죽었어? 으응응 달달해 달달해 아.. 달달해 도망가서 여기서 지금 동료 죽은 거 보고 추모하고 있던 거야? 로맨테스트네? 아직도.. 아 올라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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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피해 20% 감소 개꿀 하나 더 찍으면 공격력만 올라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먹은 늦죠? 일단 20% 감소 어.. 체력이 필요하긴 하다 아! 보물 상자인데 다 못 먹어 아! 너무 심했잖아 아 2003님 발로감 3님 재밌게 해주세요 보물 상자는 먹게 해주지 에? 에? 먹게 해주지 아 먹게 해주세요 아 먹게 해주세요 어 좋아 먹어 아.. 다 못했어 다 못했어 내려가느냐 옆으로 가느냐 자물쇠 그치? 분명 자물쇠니까 지금 안.. 상호점이면 안 뜨는 거죠? 위로 가야돼 아주 교활한 녀석이야 아 보스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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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일단 잡고 일단 잡고 활쟁이 하나였죠 하나 날라오죠 그렇게 달리기 되게 빨라 달리기 되게 빨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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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리구여 dov??? 어 eher 팔찍은 몇 명이안 어어 τον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일단 일단 어우! 속도가 아! 한 번 더 이게 아니야 하아 날라가 일단 날라가 일단 너도 날라가 너도 날라가 너도 날라가 너도 날라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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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분명 활 쏘는 애였을텐데 아닌거 같아 아닌거 같아 저기 저기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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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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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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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꺼져 스킬이니? 너 좀 먹자 아 스킬 아닌데? 등이 서늘한데 어우 어우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누구야 너 뭐야 뭐한거야 뭐하는거야 왜 왜 이렇게 티키트를 아 우드장이 크래브 아 555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너 뭐하니? 좀 막아줄 생각은 없니? 어 그래 열심히 싸워 어 나 갈고 아 이거 한방이야? 아 한심하나 진짜 으어어 됐고 맛있게 먹어줍니다 고생해서 먹어서 먼저 더 맛있게 돼요 아 달달해 나 근데 파밍 해야되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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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지 말 걸지 말지 밥 먹어야 되잖아 난 먹을 때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아 아 아 먹는 소리 좀 흠흠흠흠흠흠 다 먹었나요? 숨겨놓은 거 없죠? 자 역시 하나 더 있네 아아 30% 30% 어우 되게 좋다 10%씩 올라가네? 되게 좋네 너가 한 대 맞춰볼래? 잘했어 변신 풀릴 때가 된 거 같은데? 변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뜨질 않아 아 아 두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린다고? 너무 많이 먹었나? 아 세...어어 그렇지 알몸이지 늑대 세트 카등 쓸모없는 세트죠 실버헨더한테 돈 가져가고요 돈은 진짜 푸짐해 자 어디 또 뭐 없나? 변신은 이제 좀 강화를 시켜두겠습니다 자 네 필살기로 쓸 수 있게 어우 노르딕 문양 세트 음 일단 가져가 전쟁망치 당검 어떻게 얘네는 그래 이게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잡는거지 다 잡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계속 어우야 세레모니 하니? 야 너 뭐냐? 너 사실 체스말이었구나 일단 그만하자 갑니다 분명 얘가 케이스를 줬을텐데 기억이 안나네요 일단 돌아가면 알겠지 갑시다 쓰고 강철 세트가 장갑이랑 비교하면 되겠네 장갑이랑 노르딕 강철 장갑이 48 장갑이 51 아 노르딕이 더 세네 노르딕이 생긴 구리여서 맘에 안드네 지금 충분히 세니까 꼭 D 푹치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아우 야 조금 세다? 탓 탓 다 탓 탓 다 변신한게 센거였구나 변신한게 센거였구나 아 센거였구나 어 ROM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어디야? 나가자 쟤 캐스트 땜에 스토리에서 온거 같고 밖에 있는 두명은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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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입니다 아 이렇게 튼튼한데 너무 너무 늑대 인간이 너무 약해서 물몸이었어 아 됐어 갈래 나가냐 돌아가야죠 우리 늑대 인간으로 마음껏 식사를 할만한 장소를 찾아야되는데 교수대바이 모르븐카르 발타임의 탑 돌아다니면서 식신 로드를 찍어야되는데 화이트론 아까 털렸으니까 좀 잡으러 가볼까 데미지 방금 찍었겠다 가자 가자 야수 형태 언제쯤 올라갈라나 어차피 루팅해도 쓸모없는 녀석들이니까 12시간 12시간 길바닥에서 서서 12시간을 보내야되는데 됐어 이제 나올거지? 그치 가자 우리 맛집 화이트론 좋은 단팩질 공공권이죠 우선 여기는 찌꺼기들 entonces strictly for going 이런건 필요없어요 저것도 먹을 수 있나? 간장게장인데 얘가 먹으면? 아냐 자 안에 못돌아갈거 같은데 그게 커서 두명이 다 있네요 분명 활소로 온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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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쏘옥 죽었니? 쏘옥 쏘옥 오케이 소리 들렸죠 그게 마지막 소리였지 분명 그래 보였어 보이고 말았어 보이고 말았어 보이고 말았어 어딨어? 저기있죠 저런 애들은 무시하고 이거 먹습니다 쪼버려서 못와요 저기 서있죠 지금? 까꿍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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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졌어 1대2가 강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다 다 저기가 농장이었지 농작물 먹을 필요가 없네 주인이 없는 농장은 내꺼 아니겠어? 아이 야 이거 이거 어디 어 야 아 얘는 아니야 얘는 내 밥집이야 안돼 안돼 얘는 안돼 쟤는 제 저금통입니다 안돼요 저금통에 돈을 채워 넣어주는 한 마리의 늑대가 된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니? 어떻게 사전문 못먹냐? 기생충이 많으니까 그치? 고양이들 괴롭히면 안되구요 지금 저기 가고 있죠 저런 애들 건드리면 안됩니다 불쌍한 애들이에요 어 어휴 마구깐이잖아 어휴 어휴 마구깐이잖아 아짜씨 안녕하세요 아하하 어디 가실려구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자 어디 누가 또 반응했나 볼까 농장 먼저 털어야죠 돌려깎기를 해야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주 터프하시네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 당검 하나 들고 뭐가 쏜거 같은데 전혀 간지럽지가 않네요 아 아니 지금 지금 시민이 먹히고 있는데 멀리서 화를 싸 가서 방패로 밀어서 구해줘야지 못해 처먹은 놈들 자 또 누굴 먹어야 되나? 이제부터 맘에 안들었어 경비병 녀석들 도움이 안돼 나 죽일땐 잘 죽이는데 꼭 적을 만나면은 제 목소리 못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없어 아무것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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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내꺼야 이야 체력이 올라가네 많이 올라가네 근력 올려줍니다 아 아주 강해지고 있어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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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내꺼야 중값 입은 것만큼 틈새졌지 지금 방어력은 계속 올라가니까 더 키워 더 키워야 더 키워야돼 딱 걸렸어 농장주 이리 와 어 어 어 야 모션이 모션이 늘어난건가? 본적 없는 모션 같은데? 모드에서 추가된 모션인가? 킹모션에 추가되는 모드를 넣었던가? 아 너무 많이 넣어서 기억이 안나네요 호환성 호환성 괜찮은 모드는 다 넣어놨거든요 이게 모드 매니저로 넣었을 때 괜찮을 만큼 괜찮은 모드만 넣었어요 오고 오고 고고 아니고 어디에에에에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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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짓고 계셨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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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지으셔도 됩니다 소모가 되서 지으세요 나 먹을거에요 방해하지마세요 아아 제르바르 제르바르 슬레이어즈에서 3기였나 이름이 다르가부였죠 이야 이제 별생각이 다 났나 평생 절대 못 떠올리는거 게임만 하면 기억력이 좋아져 두뇌개발 게임에서 스카이블르 좋아 어우 좋아 아아 좋아 달달해 이제 화산은 뭐 간접주도 낫지 아까 복수하면 되지 누구야 아유 아유 릴리스 씨 야 너무 타격감 있게 땡네 먹어 먹어 죽 좀 먹어 몇 명을 먹어야지 다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몇 명이야 이야 진짜 센데 오 이거 드래곤도 잡겠는데 드래곤 척산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잡겠는데요 어딨어 나와 싸기싸기 나와 하콘도 드래곤 하콘도 늑대인걸 잡겠다 옷이 다 벗겨지는거는 힘든데 변신 맘들 안 드는거랑 아우 어 누가 지금 저기서 지금 저기서 저기서 이게 뭐하는 짓이지? 뭐하는 짓이지? 킬 모션 그만 떠 아우 야 맛있게 먹네 야 어디 퍽 또 올랐나 볼까? 많이 먹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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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50% 감소 이게 80%까지 올라가면은 방어력 풀린거랑 똑같죠 800% 최소치까지 올라간거랑 아유 아유 여기도 깨졌어요? 왜 왜 여기 계세요? 내가 다 처리한걸로 기억하는데 아유 대장장이다 잘 가시고요 대장장인건 암넨인건 아무래도 좋아 밥이야 일단 일단 다 잡고 잡고 식사 잡고 식사 잡고 식사 더 먹어야 더 먹어야 돼 아직 이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아직 이정도로 안돼 얜 얜 얜 못먹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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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 왜이렇게 빠르냐? 왜이렇게 빠르지 얘네? 안락해야 되네 속도가 미쳤는데? 아우 좋아 일단 망한거 같은데요? 아 왜이렇게 빨라? 좀 생각을 하면 싸우자 일단 일단 소리질러 면역이니? 그렇구나 어휴 어휴 나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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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거 먹어주고요 체력이 더 플러스가 돼야OTHER 자자자 꺼져봐 꺼져봐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바빠 지금 아 꺼져 좀 좋아요 야 많이 세졌기 때문에 어우 야 이거 완전 밥집이잖아 저기 얘는 못먹는데 야 몸으로 지킨거야? 시체인데 어차피? 자 사퇴해주고요 뽕 뽕 먹어주고요 쟤는 상점 주인인데 왜 기어나와 싸우냐? 야 이 야 아 지금 지금 쏘는거 반칙이잖아 아 야 무슨 얘 별금주인님 아 야 먹방이야 아 저 한번도 계시네 아유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나 아 아 다음 어디 어디 상점 주인? 아 오케이 먹어주고요 뭐야 어 너 거기서 뭐하니? 누구먼 니가 주인공인줄 알겠어 어우야 아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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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벼라 괴물아?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다니 나중에 죽이겠다 오 쪼? 이제 활도 쏘세요 사장님? 그건 오바죠 사장님 많이 보시는 마녀 왜 이렇게 빨라 얘? 공격이 엄청 빠른데? 무기가 모두 적용이 됐나보다 더욱 걸린건 좀 빠르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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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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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켜 어우야 미술다 미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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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퍽? 오케이 더 세지죠 점점 강해지는데 어떻게 막어 뭔지야? 배틀 보나? 워거워거워거워거 아 다음 어느 도시로 갈까? 그 안에 다 닦아 한방이야 한방이야 한방 여기서 캡팔을 다 주워 쏘는거야! 오우우우우우 아.. 달달하구요 감독 어딨어? 누구야? 누가 먹힐 차례야? 나와 우리 집 안에도 지체 하나 있던데 어이구 어이구 탈출했어? 내가 기회다 싶어서 자유를 지금 자유를 누리러 왔는데 어쭈 어쭈? 거의 굴피까지 됐네요 어 우리 지휘관은 지휘만 하셨나 평생 지휘만 하셨나 더럽게 약하시네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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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니언 조용한 것 봐 전사 길드가 마을에 있는데 전사가 한 명도 안 나와 야아.. 현실 반영된 것 봐 전사 길드 아무짝에서 쓸모없지 뭘 뭘 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행동하는 거 봐 못 이기는 거 아니까 어디 갔니? 누가 제로스야 누구야? 아 너 올라가 아니야 또 누구야 막사 들어가서 다 먹어야 돼? 지금 마을이 개별했는데 막사에서 잠자고 있는 거 누구야 아 저 경비병이 씨를 말려주겠어 들어가 뭐야 한번 봐 안내 혹시